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것은 이미의 수를 보완해주는 다른 이미의 수를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미의 수를 보완해주는 수를 보수라고 말하구요 컴퓨터 환경에서는 덧셈회로를 이용해가지고 뺄셈을 수행할 때 쓰는 방법이 보수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진법이 있다고 찾을 때 그 진법에 대한 보수를 구할 때는 그 진법에서 마이너스 1라는 보수가 있고 그 진법 자체를 이용해서 보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R의 보수 또는 R-1의 보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R-1의 보수와 R의 보수를 잠깐만 읽어보시죠 R-1의 보수는 어떤 진법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 큰 숫자 예를 들면 10진법 같으면 R-1의 보수 같으면 9가 가장 큰 숫자죠 그 9에 해당되는 숫자를 해당 자릿수만큼 채운 다음에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5에 대한 10의 보수에서 R-1의 보수를 통해서 구한다고 하면 9가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자릿수만큼 채웁니다 9-35 이렇게 되죠 64가 되죠 그 다음에 11101에 대한 2의 보수는 전제 자릿수만큼 1로 채웁니다 111, 111-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또 R의 보수는 10진법은 10의 보수가 되고요 20법은 2의 보수가 됩니다 즉 그 자체가 보수를 처리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자릿수만큼 0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다가 1로 표현하죠 즉 35에 대한 10의 보수는 자릿수만큼 0을 채운 다음에 한 자리 더 1을 기술해 줍니다 그 다음에 2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릿수만큼 0으로 채운 다음에 5자리죠 앞에 1을 더 기술해 줍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35에 대한 10의 보수가 여기는 64고 0이 65잖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 줍니다 플러스 1을 해 주면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전서부터 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플러스 0은 0이고 0 플러스 1은 1이고 1 플러스 0은 1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1 플러스 1은 해당 자릿수는 0입니다 0 그리고 올림수 1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1은 올림수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x-y에 대한 결과를 구할 때는 결국은 이 마이너스 y에 대한 y의 보수 y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더 해주면 되죠 즉 x-y는 x 플러스 y의 보수 이런 개념으로 컴퓨팅 환경은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7-4를 구한다고 했을 때 17의 2진수를 구하면 1001이 됩니다 이거 구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영성 1성 2성 4성이면 이거에 대한 값은 1이죠 2조 4 8 16이 되죠 여기에다가 17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 들어오는 위치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되죠 여기 불이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16 더하기 1하면 17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001이 되고 4에 대한 2진수를 구하면 4가 되는 위치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죠 나머지 다 0이면 되겠네요 001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에 대한 보수 이것에 대한 보수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r-1의 보수 형태로 구하는게 쉽기 때문에 그러면 11111 자릿수만큼 1을 채우죠 그 다음에 빼줍니다 어떻게 되죠 11011이죠 11011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을 해주면 플러스 1을 해주면 4의 보수가 되겠죠 플러스 1하면 어떻게 되죠 0이죠 올림수 1이 발생하죠 2개 다음부터 0이죠 올림수 1이 발생하죠 1 나오죠 1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네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두 수를 더합니다 두 수를 더해요 여기 나오는 17의 이진수하고 4의 보수가 된거 두개 더하면 결국은 17-4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001과 더하기 11100 두개를 더하죠 자 올림수 1이 발생했습니다 이 올림수 1은 벌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01101이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난 올림수는 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버려요 그러면 01101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에서 01101이면 불이 들어온 곳의 위치값 잠깐만 제가 볼게요 불이 들어온 곳의 위치값 8 그 다음에 4 1불 돌았죠 다 다음 얼마죠 그렇습니다 13이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진법 변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앞 끝자리를 앞 끝자리 올림수는 버린다 이게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보수를 구할 때는 보수를 구할 때는 r-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또는 그냥 r의 보수를 이용해서도 관계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 8 8 9 11